안녕 아빠와 재윤이 게임 세상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드디어 마인크래프트 어스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인크래프트 어스가 재윤이 핸드폰에서는 안되고 제 핸드폰으로만 다운이 되더라구요 제 핸드폰은 최신 핸드폰인데 재윤이 조금 옛날 핸드폰이라서 뭔가 버전이 안맞나 봐요 그래서 제 핸드폰으로만 다운해서 한번 해보고 있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만 한번 같이 플레이해보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포켓몬고랑 비슷한 형식인 것 같은데 저도 안해봤지만 포켓몬고 여기가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에요 저희 집이 있는데 밖으로 나가서 걸어가면 옆에 다른 곳곳마다 블럭이랑 이런게 있더라구요 이 동그라미 범위 안에 있는 아이템 블럭이면 저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클릭해서 지금 저희 집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블럭을 가질 수 있는게 없지만 여튼 밖에 나가서 걸으면서 저쪽으로 가면 보물상자도 있고 동물등도 있고 그러면 좋겠는데 오늘 좀 비가 와가지고 밖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한번 탭을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이에요 이게 인벤이죠 일종의 그래서 지금 저희는 기본적인 것 밖에 그리고 맨 처음에 미션하면서 얻은 것 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 아니고 그냥 탭고 두 번째 탭은 이게 이제 제작대에요 제작대도 있고 재료인데 두 개가 있는데 더 밑에 생길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이제 만들 수 있는 아이템들이 나와요 이건 아직 빨간색은 못 만드는 거 같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 뭐 일테면 돌삽 이걸 이제 만들 수가 돌삽 하나 만들어주시면 어? 우리 이제 지금 돌 건 만들었네요 돌 건 만들어서 가질 수 있고 돌 뭐 만들어 줄까요? 이 중에 돌삽 돌삽 이거를 여기를 탭한 다음에 제작 제작 하면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주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가져올 수 있어요 조금 기다려야지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옆에 이제 위쪽에 아이템 이 아이템들을 클릭하시면 종류별로 할 수 있고 재련은 아직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마 유리를 재련할 수 있네요 그리고 고기 익힘 돼지고기 옆에 틀을 막고 있네요 제온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가운데 있는 템은 모험인데 이거는 아까 저희가 첫 번째 모험은 했어요 그래서 끝났고 이거는 뭐 매일마다 주어지거나 아니면 어느 포인트 밖으로 나가서 가시면 할 수 있는 건가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뭔가 건설하는 거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어 하는 거지 상점에 더 있습니다 뭐가 더 있죠 상점에 상점에는 맵을 파는 거 이런 지역을 우리가 가서 이 안에서 만들 수 있나봐요 아마도 빌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인 것 같고 네 마지막은 스토어네 스토어에서는 여러 가지 지형을 얻을 수가 있고 음 현재 그리고 이것도 뭐야 부스트 부스트 아 뭐 이렇게 뭔가 부스트해 주는 아이템들 루비들 루비가 생겼군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지는 뭐죠 오늘 새로 찾은 것들 뭐 이런 것들 기록해 주는 것인 것 같고 몬스터들 몬스터들 아 이건 일종의 몬스터 도감이랑 블록 도감 같은 거군요 뭘 모았는지 이런 거를 기록해 두는 데 같고 이건 뭐야 탭 수집봄 야 뭐야 뭐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거는 매일 아이템을 좀 주는 것 같아 아마 이건 랭킹 어 보상 보상이 있대 보상 보상 수집하세요 오케이 레벨 뭐야 이거 근데 레벨 많이 올려요 아 이거 저건가 경험치 구슬인가 그러니까요 레벨 이건 뭐죠 부스트 아 루비를 부스트로 바꾸세요 뭐죠 어 모르겠어요 부스트가 뭐가요 뭔가 뭐 이렇게 되면 경험치다 블록을 빨리 얻게 해 주는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설명이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게임이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재윤이가 일단 그러면 빌드 플레이트 한번 플레이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건축합니다 건축 거기서 거기서 이제 그냥 그렇죠 여기 우리 마인크래프트에서 크리에이티브 모드나 야생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계속 집 짓고 뭔가 만드는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 걸려요 맞아요 이게 지금 아직 많이 개발이 안 돼서 로딩이 상당히 깁니다 제 핸드폰이 비교적 최신 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우와 이렇게 우리 집이 지금 보이는데 집에 이렇게 블럭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놓기를 하면 되게 어어 제가 들어갔어 안 돼 데려오고 싶어 다시 아 우리 수박 이렇게 좀 가까이 앞으로 가면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버튼이 있어요 상호작용 모드 픽업모드가 있는데 픽업모드 하면 여러분들 이 블럭들을 누를 때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가져올 수 있어요 되게 금방 가져오네 뭐 삽도 없는데 가져올 수 있고 상호작용을 하면 여기 이제 여러분 인벤토리에 있는 아이템들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상호 우리 어디가 데려오고 싶어 픽업모드로 데려오면 안 되나 데려온 거 맞아 죽인 거야 인벤 아 들어왔네요 여기는 이 상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상자가 인벤입니다 여러분 안녕 내 손이에요 자 이제 한번 재윤이가 한번 해볼게요 너무 핸드폰은 막 움직이면 이게 핸드폰은 너무 빨리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재윤이 일단 인벤에서 아이템을 불러오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그냥 이거를 넣어주고 놔두고 이걸 여기에 넣어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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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골렘 수박골렘이 마인크랩트 없이 처음 나오는데 어디로 가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에만 하세요 왜요 여기에서만 지울 수 있게 나와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만들고 싶고 만들거나 아니면 여기는 아이템들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나뭇잎 가져와 오 나뭇잎 가져와지네 겁나 좋네 근데 왜 이렇게 한 마리치네요 뒤에 있어요 인텐도 스위치 부셔 네 인텐도 스위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 와 이렇게 하면 아이템을 되게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뭘 할 건가요 그 다음에 저기요 눈이 길어요 아이템만 얻을 거예요 거기다 보면 안 될까요 아 네 나뭇잎만 이렇게 캐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많이 캐주고 바닥도 캐 수 있나요 돌까지만 이렇게 되나요 엄청 되는데 떨어져 볼게요 안 들어가네 몇 칼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돌 돌 얻으면 돌칼 같은 거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굳이 고객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얻어지는데 뭐야 수박골렘 또 왜 보죠 어 수박골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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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만들어 주는구나 네 짱이네 수박골렘 다시 죽여준다 눈을 설치해주고 눈을 왜 설치했죠 금방 이렇게 칠려고요 저거 배드락이야 저거 네 배드락이 금방 나와 딱 이렇게 주어진 공간밖에 쓸 수 없게끔 게임이 되어 있군요 요 이 네모난 팔굽하게 팔굽 지금 블럭이었나 여기 딱 벗어나면 바로 이제 배드락이 나오네요 요렇게 얻어갈 수 있고 이제 이제 얻을만큼 얻을 수 뭔가 좀 지워보면 어때요? 다 팔고 버릴게요 그냥 다 판 다음에 임뱀 꽉 차는 거 아닌가요? 볼게요 임뱀 어 임뱀 넉넉하네 임뱀 무한인가? 어? 근데 얻은 아이템들어 뭔가 뭔가 이런 거 한 번 그 우리가 이거 안 붙여야 돼 흙을 손이 정확하게 누르세요 정확하게 안 된대요? 어? 안 되지 왜? 이게 안 눌리겠다 이게 조금 뭔가 불안했죠 근데 아깐 조금 뭐야 다 일단 다 캔 다음에 일단 재현이는 모든 블럭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지루하시죠 여러분? 이번엔 이번엔 마인크리프트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여기에 집을 지어줘야겠다 집을? 일단 이걸 일단 캐주고 다시 부시고 네 여러분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이게 아니 손을 가려드렸잖아 아니 가리는 건 상관없는데 너무 재현이가 흔들면 이게 사람들 동영상 보기 너무 힘들어요 이게 좀 옆으로 하는 거야 더 흔들면 더 흔들면 왔다 갔다 안 왔다 안 왔다 이렇게 떨어지는 아이템들 안 먹어요 이렇게 누렸먹어 지금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하면 떨어지는 아이템들 먹을 때 여기 이쪽으로 가네요 갑자기 당연한 대로 막 밑으로 바뀌네요 여기 너 아빠가 말할게 해서 저는 지금 게임하는 좀 집중이 되겠네 여기 이렇게 해줘야 좀 오케이 저도 지금 게임에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어? 밑에 또 베드락 사이사이었던 블록이 있는데 물은 안 못 없애나? 물은 양도리가 있어 없애나? 철지가 안 보이는데? 철지가 안 보이는데? 철지가 안 보이는데? 뭐가요? 그래서 한번 빠져볼까? 올라왔는데 안 빠지지? 뭐가요? 올라왔는데 빠? 빠진 그런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이렇게 보면서 블록을 쌓으면 쌓는거지 그냥 블록 설치해서 없으면 되는거 아니야? 그냥 블록 설치해서 없으면 되는거 아니야? 그래? 그래야 되겠지? 여기다 그럼 여기다 그 씨앗도 심을 수 있는거 아니에요? 해보고 싶다 농사 어디서 물에다 온거야? 농사 지어보면 안돼요? 농사 지어보면 안돼요? 아 괭이가 있어야 되나? 괭이? 네 괭이 없는데 이거 다 만들고 다 없어요 또 뭘 빼려고 하는데요? 물 안빼지나봐 다 메꾸지않네 다 아 잠깐만요 조금 빠진거 같은데 조금 빠진거 같기도 하고 지도로 이동 뭐 이런거만 있고 이 상태에서는 아이템을 만들 수가 없는거 같네요 그 모드에서 나와야지만 할 수 있는거 이거 다 가져가도 되겠지? 칼? 뭐하세요 이걸로 해야죠 예이 물도 못 가져오고 꼭 이런거 이런거밖에 없어요? 네 이런거밖에 없어요 아 아까는 잠깐만요 한번 그럼 저는 여기다가 에 괭이가 없어서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일단 요렇게 만들어서 어 근데 이쪽으로 제가 하고싶으면 움직여서 지금 이쪽에 쌓아야되거든요 되게 어렵네요 나의 인베에는 괭이가 없기 때문에 나의 인베에는 괭이가 없기 때문에 씨를 풀 수가 없네 음 농사라도 지어보려고 했는데 그건 안되네요 이런식으로 어쨌든 여러분이 잠깐만 잠깐만 여기다가 뭔가 만들 수 있다는 점 나무 있잖아요 나무요 나무요? 나무요? 종자를 심어야 되지 않나요? 종자? 나무종자 아닌가요? 양치심문은 뭐야? 그냥 저건가보네 나무를 해가지고요 네 그거 만들면 되는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만드는 모드가 없잖아요 나가면 되잖아요 원래는 나가면 되잖아요 나갔다와야죠 응? 왜 그걸 모르시지? 나갔다와야 되니까 모르는게 아니라 나가면 귀찮아서 저장이 되나? 동상 찍는데 그러면 어떡해요 뭐가요? 울고 있는거 아냐? 재윤이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산을 보면 로딩하는 동안 이런걸 보여주고 있군요 다시 만드는데로 가서 어 삽 만들었다 이것도 만들려면 시간 걸리던데 괭이 여깄네 괭이 돌괭이 없나요? 돌괭이가 좋은데 없네 못 만들지 나 막대기 없어 막대기 만들어봐 돌 많이 있지않아? 일단 그냥 괭이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제작하기 오 2초만 있으면 되는 사장님 오 오케이 안 좋은걸수록 더 시간 짧나봐요 안 좋은게 아니라 좋은걸수록 시간이 아 그렇죠 그렇죠 오 이거 봐 열어보세요 이렇게 지금 주변에 갑자기 블럭이 생겼죠? 그럼 이걸 눌러서 이 블럭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클릭하면 에이 근데 꽂은거 오 오징어 오우 이런거 얻었습니다 택배가 배송이 완료되셨군요 자 이쪽 한번 또 볼까요 오 이쪽에 이 친구 양 양 내꺼야 내가 해봐 양 자체를 슬펴어? 이쪽 이쪽 돌려보세요 또 있어요 또 이쪽에 어 돌려도 돼요 내꺼 내꺼 크게 하지말라구요 이만 어서 장미 뭐야 대이치가 희귀하다고 왜다가 해봐 상자하면 말이에요 상자 상자여보세요 상자 상자를 이렇게 찢어야 돼 상자 어디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이 바깥에 있는 건 뚜루뚜루도 못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밖에 앞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럼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밖에 나가서 우리가 걸어서 이쪽으로 가야 돼요 지금 진짜 밖으로 여기서 말고 좋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선 너무 조금밖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 그 정도 움직이면 안 돼요 가지고 오세요 일로 오세요 지연이가 아직 이런 게임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자 다시 한 번 더 빌드 플레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들던 거 저장은 되어 있겠죠? 로딩 로딩 얼마나 힘들게 사면돼 로딩 시간입니다 여러분 왠지 알아요? 왜 이렇게 더 길어졌는지 알아요? 뭐가요? 우리가 더 많이 만들어서 더 길어진 거예요 로딩 시간이 네? 많이 만들수록 다시 이걸 해야 되니까 원설? 더 오래 걸렸죠 그렇군요 자 자 자 어디 있어 어디 갔어 우리가 만들고 오케이 좋았어 우리가 만드는데 왔어 뒤로 와야겠군요 자 이제 괭이로 한번 그러면 농사를 짓지 않아 보였어 칼 빼고 괭이 안돼 칼 빼고 어떡해 내가 힘들고 만나도록 하는데 뭐 지금 안 쓰는 건데 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보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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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괭이로 이렇게 다져줬고 거기에서 이제 씨를 뿌리는 거야 씨야 뿌려 씨 맞나요 근데 왜 이렇게 클릭이 잘 안되지 비트 씨앗도 있고 그냥 씨앗 있었던 것 같은데 없네 그냥 닭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닭을 씨앗 뿌려 그냥 되는 거 아니야? 닭을 씨앗 뿌려 닭을 씨앗 뿌려? 닭을 씨앗 뿌려? 농사 안 지어봤죠? 깐 것 같아 지금 여기 촉촉해졌죠 지금 보세요 이거 여기다가 이제 비트 씨앗 뿌려 뿌려 근데 시간 비트 씨앗은 되게 오래 걸려 뼈까루 없어? 없어 아 그냥 밀 씨앗 있었으면 좋겠다 없네 농사 좋아하는데 여기 얘 한번 놔볼까요 우리? 그러니까요 얘 한번 오징어 빛나는 오징어 여러분 못 봤죠? 못 봤죠? 여러분 이게 이게 빛나는 오징어가 여기에만 마인크래프터 어스에만 있다는 사실 아 근데 어떻게 봐야 되지? 아니 마인크래프터 어스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어스에만 나온 아 이게 왜 하프면 여기 차 박혀가지고 그럼 죽이면 되죠 피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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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방빵이 한방빵이 다시 그러면 여기다가 오우 보셨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빛나는 거 이거? 보이나요?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사실 알아요 이렇게? 너무 빨리 움직이면 핸드폰 게임이 네 이거 보세요 물에 들어갈 수 있어 우와 와우 여기 봐 여기 봐 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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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물에 들어가는 느낌 하지마 하지마 어디갔어? 문 어디갔어? 핸드포만 움직여야 돼 앞으로 간다 와우 와우 이렇게 해서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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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재윤이 팔은 거에 지금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우 보시죠? 지금 신나죠? 여러분? 이런 동영상 처음 보죠? 좋아요 구독하기 구독하기 눌러야겠죠? 이렇습니다 여러분 와우 가까이 갔으면 이렇게 가까이 그게 안돼요 그게 안돼서 그래서 꼭 핸드폰 움직이고 밖에 나가서 움직이게 해야 돼요 근데 참 그렇네요 근데 지금 요새 아시죠? 재윤씨 뭐야? 코로나 원래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 가잖아요 근데 이 어플은 하필이면 이 시기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밖에 돌아다닐 수 없는 시기에 나와가지고 참 안됐네요 지금 시국에 좀 안맞는 게임이라는 사실 좀 알아주셔도 좋겠습니다 원래는 근데 일부러 코로나 이제 조금 없어졌을 때다 빨리 하고 싶어서 우리나라는 없는데 지금 외국 특히 마인크래프트에 전신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미국에 있거든요 미국에 지금 난리가 아니기 때문에 난리가 아니에요? 그럼 난리가 아니는데 엄청 코로나가 아직 심해요 그래서 아직 진정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온건 좀 안좋은 시기에 나와서 게임도 지금 완성도가 높지 않지만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집에요? 아유 보여주지 마세요 하여튼 사생활 아유 꺼졌다 자 여러분 재윤이가 어 핸드폰으로 막 움직여서 우리집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제가 잠깐 꺼졌습니다 자 어쨌든 마인크래프트 어스 이런 게임입니다 오 나왔네 소워 얻어야지 소우 때려 때려 네 재윤이 핸드폰이 되면 좋을텐데 하필 제꺼로 밖에 안 돼가지고 재윤이가 제 핸드폰을 너무 많이 쓸 것 같아서 왜 안 얻어져요 왜 이렇게 무적이야 이제 올인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케이 소워 얻었다 소라스 철그 좀 많게 생각한 거 아닌가 또 없어요 또 없네요 자 여러분 어쨌든 이런 게임입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완성도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조금 그게 아쉽고 또 밖에 나가서 막 야외활동하기 좀 좋지 않은 시기인데 지금 나와서 그게 좀 아쉽네요 여러분 이런 게임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최신 휴대폰이라면 마인크래프트 어스 한번 다운받아서 해보세요 구글플레이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구글플레이에서 검색이 안되면 여러분 핸드폰이 조금 옛날 핸드폰인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머리 운동 안녕 머리 운동 뭐야 머리 운동 뭐야 나